이 부분은요 오리아나의 공배달 근데 이제 AP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나리 때부터 올렸다라는 거 어 이거 타이밍이 좋은데요 블루쪽 근데 오히려 가운타워 서로 블루 못 먹는 거라면 사실은 오 이거 랭가 상당히 위험한데요 이거 아 이거는 죽었다라고 봐야겠죠? 아 이거 전멸도 있는 리신이라서 동안 못 가요 전멸로 두 번 가도 따라가기 때문에 미리 와드 위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네 아 전멸나 오리아나 오고 있는데 어 이거를? 이야 이게 린더가 카사딘을 압도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카사딘보다 오리아나가 여기를 먼저 와서 살렸다라는 게 미드 차이 때문에 나온 결과 같지 이거는 자 이거 리신이 궁극기는 없어요 그만 썼죠 저만 생각해야 돼요 저만 생각해야 돼요? 또 이븐인 입장에서 방호선을 켜야죠 이븐인이 죽죠 이러면 자 급성장까지 활용하면은 자 급성장까지 활용하면은 네 자 어디로 가는지만 보고 자기 노릴 거 아니까 피를 주고 같이 죽겠다 어 급성장 급성장 받아야죠 받아야죠 자 이렇게 되면 점화도 뺏고 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텀이 핫해요 이게 징크스 궁을 위로 써놔서 그렇죠 그렇죠 딜이 살짝 부족하죠 비교안에서 지금 의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위치 아 이거 이블린의 스펠 선택이 좀 스노우볼이 굴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카사딘 순통 트였고요 저 말을 쓰긴 썼습니다만 오히려 본인이 계속 죽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요즘은 랭가 탁라인에서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만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또 정글 랭가를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육직은 뒤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나 초반 라인전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계속 얻어왔죠 그래서 이블린이 탑쪽에 힘을 많이 실어줬던 건데 네 승각처럼 잘 풀어가진 못했습니다 근데 랭가가 믿을만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순간이동을 활용한 바텀 파워로 순간이동 타서 궁극기로 벵킹하는 거 근데 또 아기 입장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룰루는 웬만해서는 그런 각을 안주는 챔피언이고요 네 그래도 뭐 CS 자체를 아직도 룰루보다 앞서고 있다는 건 도구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흔들기에 버티고 있어요 지금 탑라이너가 얻어 맞으면서 CS를 먹냐 못먹냐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 탱랭가 자체가 여러 컨셉이 적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티고 버텨서 적의 멘탈을 무너뜨린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에 충실한 플레이 잘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미드를 쭉쭉 네 문제는 이거예요 카사딘이 좀 말렸었는데 아까 킬로 인해서 풀렸거든요 그리고 카사딘을 잡기가 쉽지 않은 조합이에요 사실은 침묵 속박 스턴이 지금 빠르게 카사딘에게 넣을 수 있는 스킬이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렇죠 카사딘이 그 간극을 뭐 미카리도가니를 받는다든가 균열이동을 쓴다든가 조냐로 버티면서 변수로 만들어낼까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일단 카사딘 집간 타이밍 한번 미드 노려봤습니다마는 리신과 지금 레오나가 일단 커버를 와준 상황입니다 지금 원하는 건 오히려 적이 뛰쳐나오면 그걸 이블린으로 다시 덮치겠다라는 건데 자 정글타임 레오나와 용화바드가 되어있어요 네 레오나가 이제 뒤쪽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쪽 드래곤 쪽에 시야를 한번 장악해보려고 하는데 드래곤 바로 앞에 와드 하나가 떡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룰로 먼저 뛰어오죠 어 렝라 순간이동도 있으니깐 이거는 뭐 수저구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아 근데 또 이런 진영에서 트위치가 언덕에 자리잡고 쏘는게 일단 썼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이블린의 전멸이 없는 것도 이럴 때 항상 계속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로우 어 이거 좀 많이 얻었겠는데요 어 이거 위험한데요 쿵패스메이로 드래곤 가면 되죠 네 적어도 본인들이 강하게 인시를 당한 부담을 덜었거든요 미드 한번 쭉 밀어놓고 미드 압박 오히려 역으로 네 어 지금 징크스나미가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흑점오빠 잠긴다는거죠 아 이거 깔끔하게 아 아 아이엠 판단 아 프로 프로의 판단 네 우선 코탑을 믿는건 당연하고 랭각까지 잡아내겠다 뒤에는 이블린도 위험하죠 아 장점이 기동성이거든요 자 쉴드로 이블린 버티면서 충격받으려면 딜이 아직은 부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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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징크스가 딜을 잘 넣기 했습니다 아마 이블러 부족한 뒤 이블린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잡고 살아갈 수가 자 랭각아 돌아왔습니다 없죠 랭각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랭각아 오오 기묘하게 한타가 아 무리해서 이블린을 쫓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점멸까지 썼습니다 조합의 장점이 의외로 카사딘이나 룰루의 기동성을 활용을 해서 좀 적의 무거운 징크스나 오리아나를 항상 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좀 아나키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서로 킬 교환을 했고 미드포타빌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드래곤을 가져간 쪽이 아나키가 되면서 글로벌골드는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위치 포니션은 좋았고 프리딜 구도는 좋았는데 그만큼 딜이 뽑히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탑도 오리아나가 지금 뭐 CS 다 챙겨먹으면서 손에 없었습니다 네 아까도 뭐 마무리가 안됐더라도 린더의 충격파 대박이었어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 일단 물고 페일이 좋았어요 린더스 만들고 사빌라가 신주로 여기서 충격파 충격파 대박 그러면서 나는상인 선수가 프리딜을 넣어줄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트위치고 그만큼 딜을 내고야 했지만 생각보다 딜이 나오지 않았죠 여기서 욕심을 냈죠 여기서 카사디는 욕심을 내서 이블린을 잡게 했습니다만은 본부전사 네 그리고 렌가가 순간이동산에서 내신은 꾸며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사디는 뭐 그 킬로 영거비지판이 완성을 시켰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겠죠 카사디는 먹은 만큼 값어치다 하니까요 트위치도 어쨌든 뭐 모란검이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징크스가 무한의 대검 트위치 물라카마야검 나왔으면은 오리아나 항상 조심하는게 좋겠죠 룰루 쪽 노리는데 핑화로 체크될 것 같죠 징크부터는 많은 어그로가 오리아나에 몰릴거에요 그걸 나미가 끊어주고 그동안에 징크스가 딜넛고 이게 이상적이죠 아나키 입장에서는 자 근소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나키가 드래움까지 가져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도구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아이엠에게는 룰루도 이거보다는 좀 더 커야 되고 카사디도 조금만 더 크면은 그냥 날아다닐 수 있고 아 근데 지금 오리아나 폭풍 성장 이거 네 오리아나 스플릿을 막을 챔프가 없네요 네 1대1 윙챔피언이 없죠 지금 탑C에서 다 먹고 필만 없을 뿐인지 어찌도 3개나 있습니다 아 오리아나 이런 챔프가 아닌데 사실은 자 그러면서 미드를 계속 두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 지금 신경 쓸 팀이 없어요 네 리신 좀 많이 맞겠네요 아 이거 리신 자 랭가를 오히려 잡아내겠다 바텀에서 아이야 그 무슨 트위치까지 이게 뭐란건 쓴거기 때문에 탈출기가 없죠 이제 아 아 허무하게 트위치가 생깁니다 전면에 낭비가 되어버렸고 동시에 랭가가 잘라야죠 자 일단 랭가를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카사딘 킬모 한건 좋은 일이죠 아이엠 또 욕심내면 안되죠 지금은 네 오리아 내려와요 본인도 트위치가 없다는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쵸 이블링이 있구요 자 강타라도 쓰는게 좋죠 어 이블링 근데 아 아 이걸 역으로 자 오리아나가 오긴 왔습니다마는 잘 피해주고요 지효 챔피언들이 없는 상황 카사딘 성장 카사딘 성장 카사딘 성장이 3킬이에요 네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1,300 지금 오히려 양양을 쳐줄 트위치가 좀 힘이 빠지고 있고 막타를 챙겨봐야 카사딘이 잘 크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카사딘이 어그로 끌고 그 간극을 룰루와 트위치가 메워주면서 자연스럽게 바톤토치는 되거든요 그쵸 그 트위치는 너프가 되면서 초반에 있는 챔피언이 성장만 되면 그런 거 상관없이 쎄거든요 카사딘 라인 좀 밀고 집 가서 지팡이 바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아직까지 오리아나 성장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 카사딘 충분히 따라왔어요 자 일단 신발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짐크스 짐크스는 항상 안정적인 딜을 해주고 있어요 네 자 글로벌 골드 뭐 한 1000골드 정도 차이가 남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아 올가미가 미니언에 막히네요 자 근데 리신도 왔어요 나미까지 왔습니다 숙종이 네 하지만 이홀린이 지금부터는 와드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서로 트위치와 랭가가 있기 때문에 짜리기 좋은 챔피언들 짜리기 좋은 챔피언들 다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트위치가 바텀에서 혼자 있다가 네 허무하게 끊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와딩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트위치는 다섯 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요 대우는 아직 꽤 많이 남아있고 네 시간은 좀 있죠 네 여유가 있는 상황 그래도 미리미리 상대 정글 깊숙이 와드를 설치해주고 있는 소환사 이준 선수입니다 자 탑쪽이 룰로 보이니까 쭉쭉 미가 내면서 상대방 앞방 넣는 플레이는 좋죠 트위치는 지금 일단 한탄 차별보다는 바텀에서 인데어 들어오는 CS를 먹고 있어요 좀 커야 돼요 지금 트위치는 양쪽 미드라이너 모두 쓸데없이 큰 지팡이는 완성됐습니다 네 미드끼리 성장은 뭐 논붕식이 일어났고 미드가 꽤나 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미드 어느 한쪽이 뭐 허무하게 죽는다 이러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히비가 엇갈리겠죠 확실한건 챔피언의 그 유연함을 본다면은 카사딩이 좀 더 활약한 여름은 늦다고 보이시네요 그리고 랭가는 사실은 당장 템간 효율은 못 뽑았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안불꽃망 들어가서 스플릿을 더 원활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마방템을 먼저 가서 한타기어를 하는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남죠 자 이제 슬슬 드래곤 주변의 시야 장악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 게임 핵심은 시야에요 흉하나도 어? 아 이블린 없으니까 이블린 노리는거죠? 자 바로 차긴 했습니다만 살짝 장포차서 오리아나가 너무 지금 멀쩡하게 틀리지않아 오리아나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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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랭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데 지금 살아나면 카사딩이 너무 부담이거든요 아 저 징크스를 카사딘이 아 카사딘 때문에 이거는 안되요 싸움이 랭가가 버텨봅니다만 버티는거에는 딜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랭가의 의미있는 다 살렸어요 팀원을 본인이 희생을 한거죠 자 드래골의 주인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니까 말씀드린 때 미드 챔피언이 정말 중요한데 그 유연함이란 측면에서 오리아나는 물렸을 때 살기가 힘들거든요 징크스가 나중에가면 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위협적인 딜을 확 뿜어져 나오는 정도는 아닌데 오리아나가 먼저 1.4를 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딜이라는 측면에서 아나키의 확실히 힘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골드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후방합니다 이걸 계속 의식을 해야겠죠 레오나의 흑전복발 리신에 들어오는 인셋킥 지금의 아나키의 조합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 이블린 성장이 나쁘게 된건 아닌데 전멸 없는것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오리아나죠? 또 깨알아서 트위치가 발을 잘 잡았네요 트위치가 결국에도 끝까지 살아남았죠 네 말씀드렸는데 미드끼리의 게임이에요 지금은 미드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미드쪽이 중요하겠죠 시브리넥 선수가 그냥 자기가 억그러로 가져오면서 아들끼를 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골드가 비슷해요 역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근소한 차이 그런 면에서 오리아나가 템 자체를 조냐를 그렇다고 빨리 뽑는게 아니라 일단은 딜쪽으로 갔고 반면에 카사든이 지금 조냐가 나와버렸거든요 카사든이 진짜 한타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5킬이나 가져갔기 때문에 킬도 잘 먹었고요 그리고 지금 탑랭가가 정글랭가보다 안좋은 점이 한가지 있는데 탑스플립푸쉬를 담당하다 보면 계속 얼굴이 보여요 랭가 얼굴이 그렇다보면 카사든이 위협을 안 느끼게 되고요 트위치도 마찬가지고 랭가는 어쨌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암살 위협을 심어주는게 핵심이에요 탑랭가는 그게 잘 안된다는 점이죠 오 위험해 위험해 쏘볼이 계속 파이어볼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렇죠 깔끔하게 이블린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파이어볼에는 기름을 끼얹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물이 찬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랭가는 어찌 됐든 탑스플립푸쉬도 좋긴 하지만 레벨을 넓게 쓰면서 본인 위치를 숨기고 오디아나와 통한 시너지를 내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탑랭가는 자기가 잘 크는 것보다는 자기가 최대한 시선을 끌고 나머지 잘 큰 챔퍼들이 뒤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가만의 잘못이 아니고 랭가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죠 팀원들이 그렇죠 인식을 당하면 안되고요 시야에 있는거 알고 그냥 들어간거에요 있는거 알고 야 권의잡기 테일 이득받네요 이득받네요 이것만으로 이득받죠 자 자 이득받고요 아 이거 자 이럴 싸움은 오리아나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트위치 뒤에서 오기 때문에 트위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지금 좋냐 자 그나마 살아돌아가긴 했습니다마는 테일도 없고 랭가도 없는 상황 아 그동안 어그로 정말 잘 끌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게 기운해요 자 그래도 이득쭉 한 번 쭉 한 번 밀어보고 있어요 하지만 크게 의미있는 플레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바오 아이엠한테 안통하죠 왜냐 전경기 봤으니까요 그리고 아이엠 사실 바론 제일 좋아하는 팀은 아이엠이에요 많은 역사가 있죠 기바오의 원조 중에 원조죠 지나치게 용과 바론을 좋아하는 그렇죠 사랑의 용 아이엠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일단 팽팽한 가운데 서서히 서서히 아이엠이 뭐 동점 만들고 역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리싱도 이제 겸손한템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안정적인 탱커라는 측면에서는 아이엠도 불안요소는 있다 보니까 말도 안되는 충격파 대박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쓰게 되면은 역전은 가능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오리아나는 사실은 그거 하나만 보고 지금은 계속 손해보면서도 딜템을 뽑고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와드 하나만큼은 꼼꼼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그 공템 오리아나 활용하려면 먼저 인시를 걸어야 돼요 렌가 머리에 공 달고 렌가 인시하면서 충격파 빵 터트리고 원딜 순삭 시켜야지 자 렌가 위치 알고 다 오거든요 공 써야겠네요 노트는 좋아요 공 썼습니다 궁이 이런식으로 생존으로 빠지게 되면은 힘이 쫙 빠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바론 시야는 하는거 좋죠 아나키 아까 강승현설이 말씀해주신 이니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또 뭘 해야되냐 자 근데 불렸어 아 이거 레드 있는 트위치라서 이거 죽겠네요 전멸도 없고 탱렌가라 좀 버티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잡힙니다 시압보입니다 강승현설이 말씀해주신걸 하기 위해서 여기 시압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오리아나의 깜짝꿍 옆구리 근데 또 카사딘 존야가 있어가지고 그거 들켰다가 카사딘이 오리아나한테 붙이면 오리아나는 답이 없거든요 네 카사딘 존야가 나오기 전에 진작 렌가오리아나를 통해 시너지를 냈던가 아니면 존야가 나왔으니까 하다못해 트위치라도 끊는 플레이 나오던가 이런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야를 뺏기다보니까 마음대로 안되네요 또 아니면 영리한 점은 바론쪽에 시야를 뺏기니까 바론쪽으로 안가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네 바론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기 그렇죠 자 글로벌 과도 2000골드 차이 바론 시야는 계속 꾸준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은 약간 파란 와드가 많이 보이고요 아래쪽 적정글에는 빨간 와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 와드를 보면 핫플레이스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팀이 중요하게 생기 챙기는 곳이 어디냐 그렇죠 아이엠은 아는 겁니다 저기 바론은 못가 우리는 오히려 정 레드쪽 시야를 먹어놓고 렌가 스플릿할 낌새 보이면 바로 자르면 돼 내려오니까 또 바론 들어가주고요 자 역으로 렌가 보이자마자 그럼 우리가 바론 시야를 잡자 아이엠은 바론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낚시플레이나 어떤 시야 싸움에 쉽게 말하는 팀은 아니죠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라일라 어? 자 이거는 궁 쓰고 여기 있으니까 물겠다라는 건데 빠져버려요 이게 아마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와드 순간에는 못 봤는데 아래쪽에 있는 미니언을 먹다가 미니언 시야의 순간이 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 낭비하거나 지체할 이유도 사실 없었고요 왜냐면 나머지 챔프는 이미 빠져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드래곤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드래곤이라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빠르게 데리고 있습니다 오리아나가 약간 멀고요 아이엠 입장에서는 이 드래곤 주더라도 이후 한타 이기면 되고 아 어 이건 잘 끊었어요 잘 끊었어요 지금 스킬 잘 끌거든요 자 리신이 드래곤 이블린한테 뺏겼어요 이블린이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 한타 진영이 0 안좋은데요 오리아나가 주셨어요 오리아나가 독립되어 있으면 자 그래도 살아가긴 자 가사딘의 평타 근데 평타못 때리면 자 마나 차네요 이러면 자 회복 잡고 죽죽에 빠져요 어 오리아나만 잡으면 어 자 이러면 맞아 죽음 오히려 여구로 카사딘이 위험합니다 카사딘이 위험하죠 자 랭간을 어그로 끌어주고 있고 아 이거는 어그로 뺀다 이거랑 그냥 자 아래쪽 카사딘 잡 아 살았네요 저 결국 살았네요 룰루가 살렸죠 정화를 방호해 실드로 자 여구로 이거는 그래도 오리아나가 정말 네 잘 살아갔다고 어 카사딘 사빌라 카사딘 안녕 많았고요 아 연속기 차단 자 이러면 자 안 돼 트위치 하면서 와 글쎄다 트위치 복귀의 요모 물에 가벅 잘들어왔습니다만 끊겼네 징크스 카사딘 원맨 조합이 아니거든요 자 카사딘을 끊어낸 것까진 좋았습니다마는 그니까 다 좋았어요 아나키가 정말 말도 안되는 슈퍼플레이를 잘해줬는데 한가지 문제점은 랭간의 의문상 그렇죠 거기서 어그로를 끈다고 할게 네 없었거든요 그니까 뭐 우리편이 랭간을 맞는 동안 딜을 넣었는가 랭간을 맞는 동안 도망갈 수 있다던가 그런 상황이 나온다만 모르는거였는데 이미 오리아나 산거였고 더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호흡적인 측면에서 네 자군과의 대화가 필요한 야 내가 죽을게 너희 도망가 너희를 살릴게 난 이미 살았는데 뭐 이런 상황이죠 우리 이미 잘 빠졌는데 네 그렇죠 뭔가 좀 반바짝시 뭔가 어긋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드래곤은 이블랜이 가져갔어요 네 킬은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골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00불 차이예요 카사디 성장했다는거 하나만 지금 심형적인거지 크게 문제될거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카사디 너무 지금 잘 회복이 없다는거죠 게임이 그리고 역시나 그 간극에서 조용하게 룰루와 트위치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탑 랭가는 정글 랭가는 요즘 챔스든 에네비든 많이 보이는 장면이 랭가가 인신 잘 못 걸어요 그런 랭가가 주도하는 인신 한번 나와준다는 경기 확 트위를 확 기르거든요 솔랭에선 잘되지만은 이런 팀나니 게임에서 선수들이 이미 대처법을 너무 지나치게 잘 알고 있다라는거죠 특히 챔스를 보시면은 랭가가 생각만큼 화량이 잘 안나와요 아 그렇죠 인신 잘 못겁니다 자 역으로 바론 시야장악 아이엠이 하고 있구요 그런 랭가 주도의 인신 나와야됩니다 지금 인신 다 가면 다 벗어요 그리고 이런 대치에서도 이블린은 항상 생각해내는게 이블린은 전멸이 없습니다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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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인신이 이블리 자아라 대박 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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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가가 잘 들어갔는데 지금 룰루가 있죠 룰루 룰루가 극성장으로 살리면 돼요 자 그래도 잘 빠져나오고 있습니다만 아 이건 무너지는데요 위스톰 위스톰 킥 이거는 흑전복발과 리신의 궁극기가 대박 하나 만들어냈네요 아 급격히 기운해요 이거는 이러면 바론도 공출 수 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결과론적이지만 전면에 스노벌링이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굴려갔네요 조합 자체가 리블린이 전멸 없는거 포함해서 오래 안가는 챔프의 특성 포함해서 조합이 무거운데 가볍게 싸우는 아이엠의 필드로 계속 나간거 이게 계속 치명적입니다 자 바론 버프까지 상대게 내주고 탑도 밀리면서 글로벌 골드가 급격하게 벌어진다 이 장면이었는데 뒤에서 보고 있다가 흑전복판이 애초에 이런 대치를 하면 안 돼요 이 조합은 자 그러면 땅땅땅 그걸 보고 렌가가 어쨌든 트위치를 문거거든요 이건 좋았어요 이미 하지만 트위치가 드르륵 드르륵 다 끌어놨고요 네 딜을 다 넣어놓고 그걸 정리하는 또 리신 또 룰루가 왔기 때문에 백성장어 살았겠죠 트위치 문 뭔가 시야에서 밀리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움직이보다는 네 항상 뭉쳐서 공달고 들어간 이니씨가 그렇죠 본인들은 뭉치고 적이 살짝 흩어져있을 때 그걸 확 물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물론 그게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워도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이기려면 해야죠 조합이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아 전멸이 없어요 전멸이 없어요 공 써봐야겠는데요 이블리 마지막 두 명 실드다 보니까 약하고요 아 이러면 어 옆에 우리 하나가 있어 아요 트위치 프리딜 트위치 프리딜 트위치 프리딜 트위치 리신이 왜 리신인지 네 왜 그 많은 정글러들이 블라인드 픽만 가면 리신이 픽하는지 보여줍니다 야옹 쏘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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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이 팀이 아나키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요즘 방송 대회를 보면은 랭가 픽이 좀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이번 경기 또 랭가를 땡겨온 픽이었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랭가의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도 좋다는 평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서 왜 흥하지 못하냐 핵심인 궁극의 활용에 대한 대처법이 지나치게 달려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강만 제다가 타이밍 놓치는 게 많고 거기다 이번 경기는 그런 랭가의 성능과 상관없이 사실은 심핵 선수의 실수가 잦았고 조합 자체의 무거움 때문에 카사딘이 계속 크게 됐고 또 이블린의 전멸 스노우블링 생각 이상으로 많이 굴러갔어요 반대로 말하면 아이엠이 팀이 어쨌든 침착하게 초반에 살짝 불리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확실히 경험이 많은 팀이고 노련함이 좀 보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아나키 뭐 1대0으로 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한 경기 지은 거고 그리고 빅파일의 미라클을 잡아냈던 그 기세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안 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랭업 벗고 지는 거 익숙하죠 아나키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이엠이 팀을 상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썼다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었거든요 실제 글골은 의외로 차이가 많이 안 났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1대0으로 아이엠이 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나키는 이제 나머지 모두를 잡아내야 8강에 합류할 수가 있겠고 아이엠이 팀은 한 경기만을 잡아내면 8강에 합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템주와 함께하는 NLB 함께하고 계십니다